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호 황윤석 전문가입니다 오늘 난세 영웅주 오늘은 종합 총정리편 완결편으로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채널 돌리지 말고 끝까지 함께 시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은 제가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나무보다는 숲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나무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확하게 제가 맞아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같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7개의 유망주를 마지막에 공개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세 영웅주로 대박을 내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동안의 난세 영웅주에 방송됐던 내용을 복습하는 의미로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려우시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 수익을 내시려면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좋은 종목을 백화점식으로 전부 펼쳐놓고 계좌에 넣어놓으시면 절대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정말 확실한 종목을 선택해서 비중을 실어서 집중하는 전략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타기 올라가는 종목의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비중을 늘려가는 산타기를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의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타기 하셔야 되고 물타기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저는 지금 전부 물려 있어서 현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주식이 100%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같은 기회에는 참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올 텐데 그 기회에서 전부 쳐다보고 관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액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만 일정 부분 비율의 현금은 항상 유지하셔야 된다 현금은 뭐다 하면 내일의 찬스입니다 내일 내가 아주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정말 확실한 기회 찬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지금 증시가 계속 하락하고 지수가 떨어지고 들어가면 물리고 이런 시장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못 살겠습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수익을 냅니까 하고 푸념과 불평을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조직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제 조직의 상사가 그런 말을 해요 너는 불평과 불만만 하지 말고 뭘 제시하라 그래요 대안을 제시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불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가 대안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대안을 제시했어요 더 많이 벌 수 있는 시장으로 가라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해라라고 했어요 한국 주식으로 하다가 안 되면 미국 주식으로 해라라고 분명히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무너지는데 미국의 3대 지수는 매일같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기회가 많은 시장으로 가야 되죠 지금은 미국 시장으로 가는 게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매매 중독에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매매 중독 하루라도 매매를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놓친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중근 의사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 쉴 때 쉬고 지를 때 지르고 이건 누구를 이겨야 돼요 누구를 이겨야 됩니까 바로 매매하는 나 자신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들하고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투자자는 그래야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제가 볼 때 리스크 관리도 되면서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으로 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미국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미국 주식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하는 서학개미가 올해 144조를 순매수했답니다 이게 달러로 얘기하면 1,231억 불이에요 1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올해 1,231억 달러를 매수했는데 그럼 작년도는 얼마냐 979억 달러였어요 이미 작년도를 돌파를 했어요 그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미국 주식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서학개미들 해외 주식을 하는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이 뭐냐 1위가 아마존이고 2위가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 3위가 모더나 순이라고 합니다 이게 8월 기준으로 뽑았던 순매수 상위 종목 순이죠 그래서 미국에 보면 52조 신고가가 지금 167개 신저가가 7개 됩니다 지금 8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전부 전 세계가 파월 의장의 입을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시간으로 아마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밤인가 되니까 토요일 날 새벽 금요일 날 장이 마친 이후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테이퍼링을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것만 주목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금 금리를 올렸어요 오늘 한국은행에서 0.5%에서 0.25%를 올리니까 0.75%가 됐어요 근데 금리를 올리는 건 좋은데 여지를 남겨뒀어요 인플레를 잡고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월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로금리 시대 빠이빠이 이런 얘기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말 자조처럼 나오고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제로금리 시대가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반도체 쇼크, GM 리콜, 제너럴 모터스에서 리콜 왔죠 셀코리아,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걸 피해서 미국 주식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면 글로벌 증시의 마켓 브리핑 우선 시장을 알아야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에 투자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선, 집중, 유망주를 제가 공개하려고 하는데 미국 증시는 매일같이 레코드 하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수 신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다우 지수는 아니고요 S&P 500하고 나스닥 지수는 매일 신고 가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지수를 한번 보시면 되고 지금 시장에서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와요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 사실상 제한을 다 없애는 거죠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어간다든지 그럴 때 위드 코로나로 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방역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각자 도생이에요 복불복입니다 이제는 각자의 건강은 각자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집단 방역이나 제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경기 재개와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에서 강하게 갔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약발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약발이 먹히는 시장으로 가야 된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로 했어요 근데 이거 갖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아프간 철수하고 나서 대만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1950년도에 그 에치슨 라인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하면서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뼈아픈 교훈을 갖고 있고요 대만은 1978년에서 미국이 철수를 했어요 대만에서 그러면서 대만이 중국 본토를 버리고 대만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이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아프간에서 우리나라에 협력했던 아프간 주민들이 한국으로 온다라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탈레반이 어떻습니까 2001년도에 2001년도에 나인 일레븐 사태 아시죠 그래서 2011년도에 미국이 작정하고 탈레반 본거지를 급습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고 아프간을 점령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벌써 10년 또는 20년 전에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이제부터 대박주는 뭐냐 방위산업 관련 주다 벌써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가 지금 되면서 테이퍼링은 분명히 해요 금리 인상 오늘 우리나라는 먼저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그런데 미국은 2023년 돼야 한다 뭐 이러고 있죠 그런데 테이퍼링을 하면 사실은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는 효과랑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하긴 하는데 언제 하느냐 어떤 속도로 하느냐 얼만큼 하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 할 때는 그렇지만 두 번째 할 때 세 번째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받는 쇼크가 점점 더 약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뭐냐 반도체, 배터리, 백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를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는 이미 공격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배터리도 GM의 리콜로 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어요 지금 시장에서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금리가 인상되고 테이퍼링이 본격 시작되는 시장에서 내가 정말 수익을 내려면 어떤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저평가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보면 1168원까지 갔어요 1168원 정도인데 1170원 넘어갔었잖아요 1170원을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게 7월까지 1130원대에 있었어요 6월 말 7월까지 1130원대에 있었는데 7월 중에 갑자기 1150원인데 여기가 이제 강력한 저항선이다 이렇게 됐었는데 순식간에 넘어갔습니다 오늘도 장 마감대 1170원에 끝났을 거예요 금리를 인상하면 원래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트렌드가 그렇게 되면서 지금 셀코리아가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 환율이 계속해서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에 관련된 가상화폐에 관련된 얘기들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가상화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테슬라에서 결제수단으로 쓰겠다, 아니다 또 아마존에서 한다 그랬다가 아니다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채굴 금지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최근에 가장 강력한 호재는 뭐냐 하면 미국의 모기지 업체 중에 두 번째 규모의 모기지 업체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거의 장중에 5만 달러라고 하는 저항선을 돌파했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거는 장중의 흐름이에요 장중의 흐름인데 원래는 6만 3천 달러 정도가 최고가였어요 그리고 최저가가 최근에 2만 9천 달러가 7월에 기록한 저점이었어요 지금 5만 달러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매일같이 등락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가상화폐 가격 지금 제가 스튜디오에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시장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23곳인가를 폐쇄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난립이 돼 있고 무허가 거래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가상화폐 가격이 계속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정리가 되면 오히려 저는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도지코인 또는 이더리움이 훨씬 더 상승탄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코인과 관련된 관련주들 가상화폐와 관련된 주식들을 살 수 있죠 얼마든지 제가 이제 반도체가 그동안 슈퍼사이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슈퍼사이클이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반도체가 다운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공격하는 거 보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반도체가 만약에 다운사이클이고 공급 과잉이고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전 세계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하락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그렇고 지금 보면 미국의 엔비디아는 신고가 돌파하고 있어요 대만의 TSMC는 반도체 가격을 10%에서 20% 정도 올리겠다고 해서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국인들 매물 폭탄이 오늘도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이 다운사이클이냐 천만의 말씀 그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일시적으로 공급이 과잉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소위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쪽은 지금 수요에 따른 공급이 너무너무 부족을 해서 반도체 쇼티지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자동차 생산 라인이 지금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자동차 생산 라인이 중단이 돼서 얼마 전까지 마이너스 옵션 신차가 나왔었고요 중고차 가격 중에 풀옵션을 갖춘 중고차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가 다운사이클이면 전 세계 반도체 업체가 다 주가가 하락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의 매물 폭탄이 쏟아진다 그러면 지금 경제방송이나 증권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하면 셀코리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셀 반도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셀코리아 맞아요 왜? 반도체만 팝니까? 지금은 2차전지까지 매물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방역당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더나가 생산 차질이 와서 우리가 적시에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 혼자 웃었습니다 보고 모더나가 생산 차질이 오면요 주가가 급락해야 맞아요 모더나 지금 연일 신고가입니다 잠시 급등한 다음에 조정만 받고 있다 뿐이지 우리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백신을 개발했는데 예를 들면 녹십자가 생산 차질이 왔다 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곤두박질 쳐야 맞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모더나와 계약을 했는데 공급 시기, 물량 이런 거 안 하고 연간 계약만 한 걸로 발표하셨잖아요 이런 거를 정확히 아셔야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정확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볼 텐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떨어지는 칼라 잡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셀코리아 2주 동안에 외국인들이 7조 8천억을 내다 팔았는데요 반도체 관련 시총이 60조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7만 2천 원에서 지금 돌아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사야 된다 떨어지는 칼라를 잡으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노란 선이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고요 이 흑색 선이 이게 뭐죠? 갈색이죠? 갈색 선이 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개인들만 주거라 사고 있고 외국인 다 팔았고요 기관은 팔짱 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요 지금도 삼성전자를 팔고 있다는 거예요 수급이 개선되고 터닝하기 전까지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얘기하는데 어떤 애널 제가 보고서 TV를 보면서 증권 방송을 보면서 기겁을 했어요 삼성전자는 공격을 하니까 하이닉스를 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삼성전자가 무너지는데 하이닉스가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 까만 선이 121선이고요 이 보라색 선이 241선이에요 그러면 이 밑에 내려와 있어야 될 선들이 다 위로 올라가 있고요 전형적인 역배열의 최악의 상태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흘러내려요 그럼 여기가 저점인가라고 하는데 여기 거래량이 우리가 저점을 확인할 때는 여기서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2배 내지 3배 정도의 거래가 폭발하면서 양봉을 내줘야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면 여기 마찬가지예요 개인들만 주거라고 사고 있고 기관 외국인 다 팔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 잡으시면 안 돼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줍줍하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줍줍하면 계속 더 밑에서 하염없이 주워야 됩니다 LG화학인데요 LG화학은 GM에서 리콜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1조 원인가 2조 원인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GM에서 리콜을 했는데 GM에서 리콜보다 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요 폭스바겐에서 화재가 났대요 근데 이게 전부 다 LG 배터리입니다 물론 조사를 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은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기차에서 만약에 화재가 나거나 리콜이 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배터리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LG화학 더 떨어지면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애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강세장일 때는 통하는 얘기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고 있고요 지금 신흥국에서 팔고 선진국으로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죽죽하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 아직 제가 봐서 이렇게 갭 하락해서 양봉됐다고 하는데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 확인된 바가 없어요 다행히 LG화학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하락이 저점을 찍고 터닝을 할 수는 있겠죠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엔비디아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엔비디아는 액면 분할까지 했어요 액면 분할까지 했는데 지금 이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자리에서도 지금 거래가 실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꼭지인가 보다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꼭지를 볼 때는 이 정도의 거래량이 반복이 되면서 이런 자리들에서 신고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꼭지라고 할 때는 이런 거래량의 2배, 3배, 4배가 되는 폭발적인 거래가 나오면서 여기서 고점 신호들이 나와야 됩니다 윗고리들을 단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고점이 아니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계속 떨어졌다가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대장주들은 못 가고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렇게 아직도 저점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부품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사상 최고가 물론 엔비디아가 팸리스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에서 설계를 하는 업체들이에요 미국은 전부 반도체가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메모리가 문제인 거지 비메모리의 시스템 반도체가 문제인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보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TSMC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지금 보면 여기 이게 미국에 상장된 ADR인데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하다가 여기서 했는데 제가 오늘 마감 차트는 아니에요 마감 차트 때는 아까 말씀드린 10%에서 20% 정도 가격을 올리겠다 해서 여기서 양봉을 하나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트랑 비교해 보면 어때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서학개미들이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지금은 미국에 가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낫겠다고 옮겨간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수익을 내는데 우리가 대안이 있다고 하면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 얘기 아까 했잖아요 모더나 생산 차질이 왔다 그건 우리한테 공급,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기나 이런 공급 양에 대해서 명시를 하지 않았고 그냥 아마 중간중간에 필요한 양을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497달러까지 갔었어요 모더나가 이게 6월, 5월의 가격이 얼마였냐면요 200달러였어요 그러면 불과 두세 달 만에 두 배 반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급등한 다음에 조정을 받았어요 지금 미국 FDA에서 백신으로 긴급 승인 받은 거 말고 전면 승인 받은 게 얼마 전에 화이자가 전면 승인을 받았잖아요 다음이 모더나 차례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산 차질이 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그런 뉴스만 듣고 그런 거에 자꾸 휘말려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팩트를 봐야 되는 겁니다 팩트를 그래서 지금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모바일로 미국 증시를 다 실시간으로 종목 주가를 볼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별도의 비용을 내야지 딜레이 된 시세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증권사마다 고객 유치 경쟁에 의해서 실시간 시세를 다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 말씀을 드렸죠 화이자가 상대적으로 못 갔었어요 왠가 하면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라고 있었잖아요 바이오엔테크라고 독일하고 공동으로 백신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고점이었고 이 고점을 돌파하는데 지금 석 달이 걸렸어요 석 달이 걸렸어요 3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돌파하고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백신 접종, 변이가 지금 계속해서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데 변이와 관련돼서 3차 부스터 샷을 맞아야 되는데 화이자가 변이에 더 강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요 앞으로는 지금의 백신으로 해결할 수 없는 훨씬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변이든 뭐든 코로나 확진자를 잡아가지고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시급하잖아요 화이자 같은 경우도 신고가 돌파한 다음에 급등이 나오면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내가 왜 이때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고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앤존슨 아시죠? 존슨앤존슨에서 우리나라에 했던 백신 있잖아요 제가 그 백신 이름을 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번 맞고 끝나는 백신 있었죠 예비군들 상대로 해서 얀센입니다 얀센 그래서 얀센인데 지금 존슨앤존슨이 만든 게 얀센 백신이에요 존슨앤존슨 보세요 52조 신고가 가잖아요 천천히 가지만 52조 신고가 가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의 백신조들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백신조들이 우리도 지금 K-백신을 만들자 백신 허브로 만들자 그렇잖아요 매일같이 2천 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고 3일 연속 급락했다 급등했다 난리를 치는데도 백신 관련 주들은 끄떡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몇몇 종목들은 또 플러스가 난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중에 유망주 7선을 소개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라이 릴리라고 하는 제약사가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사예요 그래서 이 일라이 릴리라고 하는 제약사도 지금 여기서 보면 275.87달러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가 52조 신고가를 돌파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한 5월달 정도부터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한 달 정도 횡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바이오젠에서 치매 치료제를 18년 만에 승인을 받았잖아요 FDA에서 조건부 승인인데 받고 나서 같이 상승 탄력이 상승 속도나 각도가 빨라진 거죠 관련주들이 다 같이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일라이 릴리라는 제약회사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젠 제가 말씀드렸죠 바이오젠이라고 하는 이게 18년 만에 치매 치료제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급등이 나타났어요 이게 제가 볼 때 한 48%, 58% 이 정도 급등했던 것 같아요 거래량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발표가 나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급등했을 때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윗골이 달고 그다음에 한참 기간을 조정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다시 재반등이 나오는 거죠 이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의회에서 조사한다, 약가가 너무 비싸다 통계치가 조작된 거 아니냐 이런 노이즈가 생기면서 이런 노이즈가 생기면서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급등 이후에 완만한 하락이 나타났던 거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면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시세가 폭발하거나 신고가를 랠리를 하거나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한국과 미국 주식을 섞어서 한번 그런 종목들을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카카오라고 하는 거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 보면 시장이 급락할 때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지키기 위해서 시장은 급락하는데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종목들만 샀었어요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삼성전자 매물 폭탄이 나왔다 또는 LG화학 쪽에 악재가 쏟아졌다 이런데도 시장이 그나마 잘 버티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장의 중심축이 바뀌고 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나 네이버가 만약에 흔들리면서 악재가 나와서 무너졌다 그러면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지금 그런 종목들,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 가고 그런 건 있지만 앞으로 IPO가 더 있죠 그다음에 그런 자회사들을 다 거느린 지주회사 그러니까 모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쪽에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들이 몰릴 수가 있죠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 외국인들 지금 보면 외국인들은 비중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기관들은 둘 쭉 날 쭉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는 지지가 되면 지금 정배열 상태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까만 선이 121선, 241선 그다음에 다만 여기서 21선과 61선이 교차를 해요 이런 자리에서 이게 위로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 눌림목 구간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으로 보고 있어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잖아요 카카오와 네이버는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SNS나 이런 쪽에 지금 모든 사업들이 네이버가 인수한다, 카카오가 인수한다 그러면 그 종목 매일 급등하는 거 보셨죠? 카카오 인수설이 도는 SM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급락하는데도 그냥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터주가 지금 실적이 좋아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적은 이미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5일선, 11선, 21선이 한 자리에 모여 있고 여기 61선, 121선, 241선 정확하게 정배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하락해서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갖고 이격이 좁혀진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이게 무너지거나 지지선이 깨지지 않으면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는 시장의 중심축이고 이런 종목들이 무너지면 시장은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를 하는데 모더나 위탁 생산 얘기도 나오고요 얼마 전에 모더나 생산 차질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백신 생산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SK바이오사이언스랑 그런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급등, 여기서는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너무 가파르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거 SK바이오사이언스를 잡아서 물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추격매수로 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죠 밑에서 잡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추격매수를 했기 때문에 급등할 때 잡았기 때문에 급락할 때 아픈 거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면 이게 104만 원대 고점에서는 이미 여기서 슈팅이 강하게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 21선 부근, 61선 부근까지 일시적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 구간은 공략해 볼 만한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여기서 올린 게 기관하고 외국인입니다 개인들 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시총이 이렇게 크거나 업종 대표주들 이런 것들은 누가 사야 돼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야 돼요 대체적으로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요 그런데 기관이 던지면 급락합니다 기관이 올릴 재주는 없는데 고춧가루는 뿌려요 기관이 와장창 던졌다 그런 종목 치고 올라가는 걸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매수 주체에 따르는 그런 특징 같은 것들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수급 같은 거를 체크하면서 종목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프로 BM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과거에 셀트리온 삼형제가 시장의 대표적인 중심축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에코 프로 삼형제예요 에코 프로, 에코 프로 BM, 에코 프로 HN까지 해서 지금 천정을 모르고 그냥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차트상으로 볼 때 지금 이 종목은 잡아도 되느냐 쫓아가도 되느냐 아니면 보유해도 되느냐 이런 걸 볼 때는 단기 입형선과 중기 입형선의 이격을 봐야 돼요 그리고 단기 입형선과 중기 입형선의 이격 갭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추격매수는 보통 안 하고 지켜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다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격이 벌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때리면 그대로 급락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신흥국의 자금들이 외국인들이 팔고 선진국 자금으로 이동하는 건데 지금 미국 증시가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는 전 세계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지식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LG화학이 지금 전 세계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LG화학이 리콜 하나에 그냥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배터리에 화재 났다 그러면 그대로 급락하는 겁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차 연습을 하다가 테스트를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 이러면 급락하잖아요 똑같아요 다만 지금 구간에서 에코프로는 외국인들이 올리고 있다 기관들은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거 이런 수급적인 측면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SM이 아무리 한국을 대표하는 엔터주고 뭐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수만 회장이 갖고 있는 18%인가 지분을 판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사느냐 카카오가 사주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 가지 하이브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여러 인수 주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신고가를 찍고 나서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가는 겁니다 실적 발표해서 다시 갔다가 그다음에 내려왔다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지를 않고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A 관련 주들 그런데 지금은 이것도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격이 벌어져 있어요 급등하면서 그러면 이런 거를 추격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거죠 시장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 시장에서 급락은 아니지만 지금 코스피 3100선이 무너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들 수급이 안 좋은 상황에서 무리한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와이즈 엔터라는 종목입니다 와이즈 엔터는 왜 그러냐 여기서 보면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실적이 돌아서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그룹들이 아티스트들이 들어온다 그런데 지금 이런 종목도 얘기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리오프닝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돌아가면 일상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눌렸던 종목들이 슈팅이 나오는 수준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꽝 아니면 닭이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거래가 터진 게 이거는 제가 볼 때 고점 신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즈 엔터 같은 경우도 저점을 잘 공략하면 가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대덕전자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냥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가능하다라는 거 지금 여기서 돌파를 하고 있죠 여기서 거래량들이 실리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유망주를 하기 위해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인 HR 지금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이러면서 눌림목 구간 공략할 수 있는 자리는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가 코스모 신소재가 급등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미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이미 급등하면 윗골이 달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패턴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메타버스의 대장주라고 하는 로블록스도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요 저점 공략을 해야만 수익이 나는 거고 한 번에 사면 안 되고 여러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악재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은 분할 매수 구간으로 보여져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 홀딩스라고 하는 건데 네덜란드에 있는 반도체 노광 장비 관련주인데 한 대에 2천억 원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팔지 말아라 그래서 전 세계의 독점 기업이래요 그러면 주가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꺾어질 때까지 그대로 홀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이런 종목들에 장투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굳이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천히 올라가도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이라는 거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기업도 아니고 또 우주항공과 관련된 자율주행차와 연관된 또 여러 가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와도 연관된 한두 군데 발을 담그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보면 쭉 아직은 역배열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격대에는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600불 정도 오거나 600불에서 650달러 정도 오면 저는 그때에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저는 별로 사고 싶지 않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들은 마찬가지죠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데 저는 역시 지금은 사고 싶지 않아요 갖고 있으면 그냥 홀딩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겠죠 코인베이스, 나스닥에 상장된 가상화폐 거래소,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이 비트코인 시세와 관련된 지금 해킹을 당했다는 얘기가 어제 뉴스에서 나왔어요 코인베이스가 그런데 바닥입니다, 바닥 바닥에서 잘 잡아놓고 기다리시면 저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AMC 엔터 홀딩스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극장 체인을 갖고 있는데 하루에 120% 오른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이런 거 갖고 장중에 단타 충분히 가능해요 들어가서 매수해서 20% 올리면 던지고 그다음에 10% 내려갔을 때 잡고 또 5% 올릴 때 던지면 10% 내려갔을 때 잡았기 때문에 플러스 10%에다가 5% 올라가면 15%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도 충분히 단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밈 주식이죠, 대표적인 공매도 주식입니다 버진 갤럭틱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이죠 버진 갤럭틱은 우주비행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시험비행 성공하고 또 우주비행 성공하고 급등한 다음에 지금은 바닥을 기고 있다 지금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내년부터 매출이 발생하는데 시간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았는데 지금부터 왜 사서 기다리냐는 거죠 그러면 재료 노출됐을 때 팔고 들어가서 바닥에서 내년에 세팅이 되고 이제 우주비행을 다시 시작할 때 그럴 때 다시 공략해도 되는 겁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망주 7선인데 이제부터 시간이 될 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망주라고 하니까 아마 모든 분들이 미국 주식일 거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이 유망주는 전부 한국 주식입니다 현대건설인데요 지금 이 현대건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제 터닝이 나오는 시점이에요 오늘 보니까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왜 보냐면 지금 차트상으로 완전히 역배열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121선, 241선은 그대로 있는데 이게 역배열 상태예요 61선이 위에 가 있고 밑에 돌아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는 돌아서는데 금방이에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그 다음에 공공주택 건설 그 다음에 중동의 원자로 수주와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지금 매수 유망하다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호텔 신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위드 코로나가 오면 일상으로 복귀가 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항공, 여행, 호텔 여행 가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눌렸던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쪽의 수요들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호텔 신라, 지금 저점 공략 충분히 해도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병을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국적 항공사가 됐습니다 충분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았고요 미국도 지금 크루즈, 항공, 여행 이런 쪽에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시세를 주도하고 있어요 코로나 발생 신규 확진자가 좀 잠잠해진다면 이런 항공, 여행, 호텔 이런 관련 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나 스윙 관점에서도 지금은 공략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인데요 코스닥의 상반기 영업이 1위랍니다 실적에서 그런데 그 두나무의 업비트에 두나무 지분 12%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매일 비트코인 가상화폐 주로 얽혀가지고 그 시세에 따라서 매일 급등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상화폐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5만 달러, 6만 3천 달러를 넘어가지 못하겠지만 이거는 지금 공략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심택의 경우는 지금 보시면 반도체 PCB 관련 업체인데 메모리 모듈 시장의 점유율 1위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 가격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심택을 하고요 두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인가요? 아이진입니다 아이진은 지금 우리나라 KmRNA 백신 컨소시움의 거의 주도 역할을 하는 게 아이진이고요 지금 셀루메드와 공동으로 지금 백신 개발한다 그리고 임상일상을 국내에서 최초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2상을 건너뛰고 3상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있어요 신약 개발이라든지 해외 임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신고가 돌파할 때까지 그대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종목인 것 같아요 덕성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선 인맥주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종목인데 대표이사와 사회이사가 모두 서울대법대 동문이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완전히 바닷건의 역배열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석 전에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추석이 끝나고 이제 야당의 단일 후보로 경선에서 승리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가가 움직일 거고요 시장이 만약에 지수가 박스권이 있고 외국인들의 매물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은 계속해서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망주 7선까지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그동안 난세의 영웅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